자, 그 반대의 바, 바로 코이즈미 이시바 코우 노 요나비 참패를 했잖아요.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대교체 세력이라고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런데 결과는 아베 아소의 나르근 전체력에게 참패를 당했죠. 코이즈미 신지로가 천재의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진짜 으르묵이는 오르골로 이번에는 정말 참패를 했다. 이런 것으로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시바도 이번에는 더 패배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이 어떻게 조신히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코이즈미 등 이시바 등 코우 노 치녀의 예를 들면 선거 대책 위원자라든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밖에서 계속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이시바는 이번에는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코이즈미는 그러니까 호소다파를 적으로 돌리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우 노 치녀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코우 노 치녀의 선거 대책을 세운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못대로 발언을 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스탠스가 좀 어정쩡했군요. 그러니까 선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코우 다로의 토르바르바론들이 많이 겹친 거죠. 아무튼 저희가 이 세 사람한테 큰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거꾸로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아베아소 극우 혐한 세력이 또 아까 지금 이야기한 그 세 사람 뒤에는 스가 니카이가 있었습니다. 스가 니카이 친진 친한 세력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스가도 코우노를 지원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가 존 니가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존 존 니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냐고 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스가는 이르게 국회의원으로 치료만으로 할 텐데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면 금방 금방 바로 한 달 전도에 있는 그 주변 선거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낙성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명예를 생각하여서 전계를 은퇴할 거 아닌가 이 이야기까지 요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존 니가 된 이후에 자민단이 치른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고 그리고 파루오르 말에 있었던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오코녹이라는 자신의 아주 친한 그러한 국회의원도 내세웠는데 참패 이번에도 코우노를 또 취재한다고 해서 참패 스가가 취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사진도 같이 안 찍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신 않았습니까? 이제 스가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니카이도 이번에 케이스안이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니카이파가 이번에 증연 선거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를 입후보시켰는데 거기에 대한후보가 그러니까 자민단 안에 같은 자민단 안에 다른 바보라서 대한후보들이 많이 이번에는 내가 입후보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니카이파가 굉장히 난조한 입장이 됐어요. 그냥 간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 권총권이 간사장에 있거든요. 공천이요. 권천 그게 니카이파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니카이파 전체가 몰락할 위기 그러니까 이게 폐해자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특히 심하게 그쪽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진만 봐도 왼쪽에 있는 아베하고 아소의 얼굴은 여유가 좀 흐르는 것 같고 오른쪽은 뭔가 두 사람이 스가하고 니카이인데 좀 어색하고 뻘쭘한 그런 표정입니다. 사실 니카이는 이번에도 케이스안 차라면 좀 영향력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잘 못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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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